떡갈비, 김치. 김치만두. 잘 먹겠습니다. 난 김치만두부터 먼저 먹었어. 진짜 새우부터 아니에요, 먼저? 아니야. 딱 봐도 먼저 새우 아니에요? 어떠세요? 뜨겁다? 엄청 뜨거워요. 뜨겁고, 맵고. 불타오른. 만두. 네가 나보고 뜨겁지 않고 물어봐 놓고. 내가 뜨겁다.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요. 뜨거운 게 좋다는 게 육즙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맞아, 맞아. 식히는 거죠? 저건 식어도 맛있겠다. 그래. 떡갈비. 떡갈비 만두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약간 단맛. 떡갈비 맛있다. 뭔가 하고 있었다. 기름비이 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nt Covid에 줄 Deborah.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새우, 새우만두.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새우만두.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새우 Soviets. 새우 궁금해. 아 이거 땡긴다. 아 맛있겠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아 이건 너무 맛있을 수밖에 없다. 저 이 새우 너무 맛있어요. 약간 고급스럽지 않아요? 약간 새우 들어가면? 그쵸. 그쵸? 식감도 그렇고. 근데 약간 새우 냄새가 나면 새우가 씹히면서. 이게 사장님 새우가 완전히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. 그쵸? 저 새우. 달달한 새우 어디로 들어가는구나. 그냥 한 마리 들어와요. 끝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. 그리고 여기 안에 속을 넣고 이제 바로 마는 거구나. 그쵸. 오오오오.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저요? 새우. 새우. 네 새우. 왜냐면 식감 있잖아요. 새우 식감. 그게 더 맛있게 해요. 식감을 또. 얘는 좀 포장을 해서.